알곡, 조은씨, 가라지, 쭉쩡이 알곡과 조은씨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이 심은 것이고 가라지와 쭉쩡이는 마귀와 그 종들이 뿌려놓은 겁니다 비슷해 보여도 분간을 못할지라도 시작부터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인 거예요 주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에 바뀔 수 있는 비유가 있고 바뀔 수 없는 비유가 있어요 무슨 비유가 있다? 바뀔 수 있다 그 비유가 바뀔 수 있는 비유가 있어요 바뀔 수 있는 비유가 뭐냐? 첫째,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면 무슨 비유예요 이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온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하,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또 한 사람 어디다 짓고? 모래 위에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똑똑하고 잘나고 인물 죽고 돈 잘 벌고 권력이 돋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제가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그렇게만 하세요? 지혜로운 사람 멍청해도 못났어도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뭐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반석 위에 인생을 지어가는데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모래 위에 지어? 무너져 사람의 생각은 무너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지었다 그게 중요해요 무너져 뿌리면 아무 사용 없잖아 잘 지면 뭐해? 무너져 뿌리면 아무 사용 없지 그러니까 백층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다 지내? 그런데 문제는 이거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석 위에 지으면 얼마든지 모래 인생이 먼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아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어리석은 자가 얼마든지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3절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율이 여러 가지를 제게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어떤 건 어디에 떨어지고 옥토에 그 다음에 가시밭에 자갈밭에 길가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아까는 반석 모래 그러니까 몇 프로 몇 프로요 그렇지 50% 50%야 이번에는 25% 75%야 이거는 25% 그러니까 이대로 표현한다면 아까는 구원받을 확률이 몇 프로고 50% 50%고 이번에는 이거는 확률이 떨어져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톡톡톡톡 떨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진 건 자라서 30백배 열매를 맺었는데 가시는 건 자라다가 가시가 쿡쿡 찌르니까 죽어버리고 자갈밭은 났는데 했더니 말로 죽어버리고 길가에 있는 건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고 그런데 새가 주워 먹은 것도 마귀고 환란을 가져온 것도 마귀고 제리의 염려와 세상의 카락에 빠진 것도 마귀고 마귀란 놈이 씨앗을 낳지 못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마귀란 놈의 역사 속에 사람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까는 반전이 있고 이번에는 75%가 될 수도 있다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내가 그런데 가시밭이든 자갈밭이든 길가든 은혜 받고 얼마든지 뭐가 될 수도 있다 옥토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은혜 받고 뭐가 될 수 있다 옥토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를 보면 여기는 이제 뭐가 하나 그때의 천국은 마치 뭐를 들고 나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 나간 열정을 갔다니 다섯은 뭐하고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아마 다시 이제 몇 프로 몇 프로로 돌아왔어 응 50% 50%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의 딱 차이가 하나 있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하고 뭐가 있고 기름이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 아하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이 기름이 이 기름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알기는 어떻게 이렇게 신학자같이 잘 아나 몰라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만 믿지 말고 뭘 받고 할렐루야 성령 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성령을 받아라 베드로도 설교하실 때 성령을 받아라 바울도 설교하실 때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성령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요 받고 안 받고는 교인이 알아서 하더라도 말을 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든 가끔이든 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평생을 목회면서 한 번도 아는 목사가 있다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설교를 하면 다 녹음을 하잖아요 그냥 저는 제가 지금 한 29년 30년째 지금 목회 거의 해가고 있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다 녹음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듣지만 그게 30년 전 할 설교고 지금 듣지만 그게 20년 전 한 설교고 지금 듣지만 그게 10년 전 한 설교야 그런데 어떤 분이 날 보래 목사님 대단해요 왜요? 제가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걸 5년 전 10년 전에 다 얘기했었대 제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걸 5년 전 10년 전에 다 얘기했었대 왜?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다 녹음을 해놨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이제는 가만히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은 성령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면 다시 묻고 싶은 게 목사님은 성령 받은 것이 맞아요? 라고 한 번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래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셨고 베드로도 하셨고 바울도 하셨으면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기름이 뭐를 결정해 주니까 지혜로운 5천여로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신앙 생활하면 아무리 잘해도 뭐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요 미련한 5천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미련한 5천여도 오늘이라도 뭘 받으면 성령 받으면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하려고 바로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바뀔 수 없는 비유가 있어 무슨 비유? 안 바뀌는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비유? 이거는 바뀔 수 없는 비유 첫째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이거는 뭔 비유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두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을 보지 않지리니 모든 민족을 가까운 것과 뭐를 양과 염소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양은 그냥 양이고 염소는 그냥 염소지 염소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라도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구원 받을 수 있지만 염소는 그냥 염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소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염소가 어딨나 봤더니요 가론 유다가 염소더라 누가 염소요? 가론 유다가 왜 유다가 자 염소에게 나타나는 증세를 내가 얘기할 테니까 혹시 해당이 되면 그렇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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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은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십니다 저는 열둘 중에 하나를 예수를 제가 저기서 중요한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론 유다가 가론 유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만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3년 동안 주님 만에 하나라도 내가 마귀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만에 하나라도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3년 동안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 가정을 해본 거야 아마 3년 동안 가론 유다가 그렇게 했다면 마귀란 놈이 가론 유다를 못 잡고 다른 제자를 잡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론 유다가 그 말을 듣고 뭐 했더라면 정신 차려 근신하게 깨어 기도했더라면 뭐 한 사람이 됐을 텐데 반석 위에 똑같은 원리로 오늘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을 제발 건성으로 듣지 말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제발 건성으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이 내 말씀처럼 한 번쯤 들어본다면 오늘 거기서 여러분이 알곡이고 가라지고 양이고 염소가 거기서 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염소는 은혜 받을 수도 없지만 염소가 은혜 받았다고 양이 되는 게 아니다 유한복음 13장 2절 염소에게 이제 갑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문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아 그러니까 지금 염소에게 계속 마귀니라 마귀가 계속 지금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가론 유다에게는 몸파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파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금 22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니 가만히 있어봐 아까는 뭐만 왔는데 생각만 왔는데 이제는 뭐가 와버렸어 들어와 버렸어 아까는 생각만 왔는데 이제는 들어와 버렸어 자 저거는 죄의 단계인데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거하고 그 여자하고 가늠하는 건 또 다릅니다 말을 바꾸면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 거하고 그 남자하고 가늠하는 거 이건 또 차원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마귀가 생각을 줘서 생각을 받을 때하고 그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달라 귀신이 내게 생각을 주는 것과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병균이 내 삶의 주변에 떠드는 것과 그 병균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점점 깊어져 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 저게 이제 마지막 기회야 내가 볼 때 저게 마지막 저때라도 가론 유다가 뭐 들어가야 돼 저쯤 되면 지금 기도 정도 갖고는 안 돼 저쯤 되면 기도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뭐 들어가야 돼 그럼 금식을 들어가서 아 근데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기도인들 마음대로 되더며 금식인들 마음대로 되더냐 그것도 주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주의 은혜가 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어떤 은혜도 받고 치료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겠지만 그거는 우선 둘째고 여기 온 것도 주의 은혜예요 여기 온 것도 솔직하게 마귀가 여러분을 여기다 왜 갖다 놓고 있어 생각해 봐 마귀가 여러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지가 쫓겨나는데 여기다 데려다 놓고 있어 해운대로 가지 그러니까 여기로 왔다는 건 지금 내게 먼 파가 오고 있었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은 그것이 마음대로 돼서 여기 왔지만 여기 못 온 사람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합니다 시작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그 은 30을 대수장들과 장노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던 아니 저희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저게 염소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야 혹 비스름은 증세는 없나요? 이게 염소에게 나타난 비스름은 증세 그냥 나는 아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지금 쭉 내가 얘기한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서 오메! 저 얘기가 내 얘기네 그게 기회란 말이요 그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 그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받을 믿읍시다 받읍시다 지 마라 할렐루야 이게 기회야 다시 말하면 카론 유다는 은혜도 못 받았지만 뭐를 계속 놓쳐간 거요? 기회를 놓쳐간 거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실기한 거야 실기 돌이킬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시작 무슨 마귀가 벌써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무슨 씨? 좋은 씨 좋은 씨를 따르게 피워놓으면 뭐라고 그래? 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이거는 누가 뿌렸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데 마귀란 놈은 마귀의 종들을 뿌려서 뭔 뿌려? 가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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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가라지가 은혜 받을 수 없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가라지가 알곡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 보금 15장에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누가 보금 15장에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말이야? 일은 뭔 비유가 나와? 양 비유가 나와 그 다음에 일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와 일은 아들 비유가 나와 아 공통점이 있네 다 뭐요? 잃었다는 거요 잃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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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통점이 있네 뭐요?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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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신다 시작 그래서 어떻게 찾나 봤더니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찾을 때 찾도록 찾는데 자 이 말을 풀면 찾도록 찾는다 시작 저 말을 풀면 찾을 때까지 찾는다 다시 바꾸면 끝까지 찾는다 그걸 노력이라 그래요 그걸 노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양을 끝까지 찾아서 데려왔을 때 데려왔을 때 잔치를 하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양 해봐야 끝까지 얼마 나옵니까? 요새 양 한 마리 얼마 해요? 한 30, 40만 원 옵니까? 양 한 마리 30, 40만 원인데 이웃, 친척 다 불러다 잔치하면 300만 원 들겠어 내가 생각할 때 그 돈이면 차라리 양을 잃어버린 걸 사버리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왜 안 사고 그 돈을 몇 배를 더 써가면서 찾고 잔치를 할까? 아련했어 그 양을 뭐 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그 양은 다른 양으로 대치할 수 없어서 그래 구원받아야 할 나는 다른 사람으로 대치가 안 되는 것은 나를 뭐 하니까 막 눈물이 안 나? 교회 나오세요 싫어요 나다보라 지옥 가버리라고 야 딴 놈을 찾아와 그렇게 안 하시고 끝까지 그 놈을 찾아와라 오늘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찾다가 말아버렸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끝까지 할렐루야 자 여기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양과 드라크마는 지들이 할 게 없어요 양이 뭐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드라크마가 뭐래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누가 와서 찾아 주인이 그거를 운명이라고 그래 이런 양과 드라크마의 구원은 운명이야 운명 그런데 아들은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와서 아버지가 찾아가는 게 아니요 지가 회귀하고 뭐 해야 돼 그게 노리역이요 잘 들으세요 꼭 맞는지는 나는 몰라 그냥 내가 연구해 본 거예요 이 운명에 의해서 구원받는 관점을 보는 교단이 장로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운명 같아 그런데 무슨 소리냐 지가 회귀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그게 노력이요 이게 감리교 성결교요 그 교리적으로 그런데 이게 두 개 있고 이게 한 개 있어서 그러니까 장로교가 그래서 좀 더 많은가 보다 내가 그냥 혼자 예수님의 비유도 보면 노력에 의해서 뭐 하는 비유가 있고 바뀔 수 있는 비유가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바뀔 수 있는 걸 노력이고 이걸 운명이라면 비유도 이 둘은 운명이고 이거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하하 이 세상은 운명과 노력의 조화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너무 노력주의자도 내가 볼 때는 옳지 않고 너무 운명주의자도 옳지 않고 노력과 운명을 어떻게 하면서 조화를 아이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연구하다 깨달은 게 고습을 쳐도 운칠기삼이라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여야 되는데 운이 몇 부르고 70 부르고 기술이 내가 얘기해서 아무 해당이 없지만 그냥 내가 연구해봤다고 그러니까 운명은 다 100% 운명이라고 말하지 말고 노력은 다 100% 노력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건 운명이고 그렇다고 운명에 맡기고 노력을 안 하면 그것도 안 되니 세상은 성경은 운명과 노력의 뭐로 조화로 그래서 운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나는 뭐 하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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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자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지 염려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저 뭐 하면 돼 그렇지 염려는 주께서 기도는 내가 이게 정상인데 기도는 주님 시키고 염려는 지가 다 하고 살아 아니 기도는 내가 하고 염려는 누가 하고 그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어디다 맡겨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오 주님께 맡겨 주님께 맡기고 그저 나는 뭐 하면 돼 그저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이게 아름다운데 기도는 다 누구 시키고 주님이 기도하시옵소서 염려는 내게 하겠나이다 사람의 생각은 무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어떤 은혜도 받고 치료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겠지만 그거는 우선 둘째고 여기 온 것도 주의 은혜여 여기 온 것도 그냥 그냥 잘 구호를 우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혜를 받고otta 노래에 대한 삶을 통해서 받는 편을 좀 더 생각하기 때문에